자, 연경쌤의 도전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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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감사합니다. 진짜 달라졌죠 느낌이. 너무 힘드란 거니까? 포기! 이제 식사를 하러 갑니다. 자, 이제 신발을 신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저희는 새우 날을 맞으며 공판으로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경경쌤 날씨가 어떤가요? 너무 따뜻해요. 너무 따뜻해요? 네. 불편한 점은 없나요? 태양을 피하고 싶어요. 이윤쌤은 오늘 메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뛰어가 보겠습니다. 짜란, 흔들흔들. 이렇게 더운 날씨에 아메리카노가 최고죠. 맞아요. 그렇죠? 완전 짠. 이제 너무 더우니 뛰어가 보겠습니다. 더 멀리서 저희 실장님이 오고 계십니다. 커피, 커피. 실장님이 저희를 기다리지 않고 가시거든요. 아니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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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phoria.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